살리고 싶나 그걸 찾지 못하면 죽게 될거야 아니 이 복잡한 소홀에서 그걸 도대체 어떻게 찾습니까? 야 이 씨 죽고 싶어! 1915년이 없어진 분이 대체 어디있다는 겁니까? 뉴스 속보입니다. 도니문 박물관 마을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다시 지을 계획이었던 도니문 박물관이 서울형 도시재생 방식을 통해 보수하여 마을 전체를 박물관으로 재탄생시킨다고 합니다. 찾았다. 이어서 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시 재생?